오늘 직접 출석하셨는데 법정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족의 일,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.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